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득우입니다.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사 렌더링의 공식을 기반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카툰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실 세계를 모방한 실사 렌더링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재질이 있는데 몇몇 특수한 재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질은 이렇게 절연체와 금속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라고도 불리는 절연체 재질은 빛을 받으면 특정 파장만 반사하는 남반사 디퓨즈와 표면에서 바로 빛을 반사하는 정반사 스페큘러의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속 재질은 내부에 빡빡히 채워진 자유전자로 인해서 흡수 없이 바로 빛을 반사하는 스페큘러의 성질만 가집니다. 그래서 실사 렌더링 시스템은 자유전자가 없는 절연체, 자유전자로 구성된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함께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언열 엔진은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메탈릭이라는 수출을 두고 이 값이 1이면 스페큘러, 이 값이 0이면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아봤는데요. 이 스페큘러를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텐데요. 언열 엔진은 스페큘러 표현을 위해서 쿡토론스라고 하는 BRD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쿡토론스 BRD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단의 수식이 최종 스페큘러를 계산하는 쿡토론스 BRDF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자에 D, F, G라고 하는 각각의 BRDF가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모에는 노멀과 라이트, 카메라에 대한 내적에 따라 보정된 수치가 정해집니다. 이 분모는 우선 무시하고 분자의 D, F, G의 값에 따라서 이 스페큘러 값이 세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의 BRDF가 쿡토론스의 D에 해당합니다. 그림에서 표면이 거칠어질수록 스페큘러 로브가 부풀어 오른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스페큘러 로브가 부풀수록 관찰자에게 전달되는 하이라이트가 약해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스페큘러 세기를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표면이 거칠어질수록 이러한 변화가 심해지는데요. 쿡토론스 모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G형 감쇄라 불리는 G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G 함수에 대한 수식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이 수식을 이해하는 게 우리 영상의 목적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러프니스가 클수록 G값도 작아지기 때문에 스페큘러를 더 약하게 만든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쿡토론스를 구성하는 이 두 함수는 모두 표면의 거칠기, 러프니스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러프니스가 가진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러프니스가 클수록 즉 표면이 거칠어지면 스페큘러로브가 커지면서 하이라이트가 커져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G 함수에 의해서 스페큘러가 대부분 약해지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러프니스가 가진 또 하나의 성질은 보통 스페큘러를 표현할 때 이런 반사상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스페큘러 반사상도 러프니스가 강할수록 흐릿해집니다. 아래 그림은 언리얼 엔진의 러프니스에 따른 렌더링 결과입니다. 이 수식은 사실 단순한 산수 연산을 사용하는데요. 실측한 결과와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머리 좋은 엔지니어분들이 고심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쿡토론스를 구성하는 마지막 함수 F를 살펴보겠습니다. F는 프레넬의 약자인데 프레넬은 1800년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물리학자 오기스텍 장프레넬의 이름을 딴 함수입니다. 이 프레넬 씨는 프레넬 현상이라 불리는 물리 법칙을 발견해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이 프레넬 현상이라는 것은 빛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반사와 굴절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렌더링 법칙과 큰 관련이 있는데 사실 디퓨즈는 프레넬 현상에서의 굴절을 스페큘러는 프레넬 현상에서의 반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디퓨즈의 최종 결과는 단순하기 때문에 렌더링 공식에서 프레넬 현상은 스페큘러에 해당하는 반사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페큘러를 최종 결정짓는 프레넬 반사 현상과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넬 반사 현상이라는 것은 빛이 다른 매질에 진입할 때 비스듬이 닿을수록 강하게 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 가까운 곳은 물속이 비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이 이 표면에 수직일수록 반사량이 줄어들고 비스듬이 누울수록 반사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레넬 반사는 금속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절연체도 미미하지만 프레넬 반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모든 물체는 프레넬 반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은 절연체를 비스듬하게 촬영한 실사 사진인데 투박한 벽돌조차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각도에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비스듬히 바라볼수록 더욱 강하게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넬 현상을 수식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넬 현상은 결국 표면의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올수록 스펙큘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스펙큘러가 강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빛의 방향과 표면의 방향이 같을수록 절연체의 경우에는 반사보다 굴절이 강해지기 때문에 스펙큘러 대신 디퓨즈 현상이 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넬 반사 현상은 기본적으로 노멀 벡터와 카메라 벡터와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 벡터가 평행일 때 반사량이 가장 작고 수직일 때 가장 크기 때문에 내적의 결과를 반전시켜 사용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프레넬은 절연체와 금속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비스듬할수록 강해지는 전반적인 현상 자체는 동일하지만 금속은 기본적인 반사가 강하기 때문에 절연체와 다르게 수직 방향으로 바라보더라도 강한 반사가 일어납니다. 두 그림은 노멀 벡터와 카메라 벡터의 사익각에 따른 반사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이 절연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직일수록 반사가 낮지만은 90도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알루미늄 금속의 측정 값인데요. 처음부터 높은 반사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가벼운 수식을 찾아야지 우리가 실사 렌더링을 게임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1994년도에 프랑스의 슐릭이라는 분이 이러한 공식을 발표했는데요. 왼쪽이 실제 데이터 그래프고 오른쪽이 슐릭 계산식이 만들어내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단순한데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앞서 언급한 노멀 벡터와 카메라 벡터의 내적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에서의 핵심은 F0라는 값인데요. 이 값이 작으면 아래쪽과 같이 크게 휘어지는 커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F0에 높은 값을 부여하면 이렇게 작게 휘어지는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절연체에는 낮은 F0 값을 부여하고 금속에는 높은 F0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실사 렌더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넬 F가 해결되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실사 렌더링 공식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메탈릭 값이 1인 금속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모두 0이 되고요. 스페큘러의 값은 프레넬 값이 커질수록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절연체의 경우에는 F 값이 클수록 디퓨즈 영역은 반전하는 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프레넬이 클수록 디퓨즈가 약해지고 스페큘러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질이 표현하는 영역의 강약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 스페큘러를 실제 구현할 때는 표면에 주의 환경을 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환경 반사라고 하는데 이 환경 반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에서 환경 반사는 큐브 맵이라고 하는 특수한 텍스처를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텍스처를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배치하면 게임 엔진은 이것을 바탕으로 가상의 정육면체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가상의 정육면체 환경에 방향 벡터를 지정하면 해당 방향이 가리키는 텍스처 색상을 가져오는데 노멀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 벡터를 반사한 값을 큐브 맵에 지정해 이 표면에 입혀주면 현실적인 반사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큐브 맵으로 우선 외부 환경을 두르고요. 노멀 벡터와 카메라 반사 벡터를 사용해서 표면을 입힌 결과 화면입니다. 이 간단한 연산이지만 우리가 큐브 맵을 잘 준비했다면 꽤나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툰 렌더링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회차 영상에서부터 다룬 내용을 종합해서 카툰 렌더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툰 렌더링을 구현하기 위해 알아야 될 실사 렌더링의 동작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설명한 내용인데요. 궁금하다면 영상을 정지해 두고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사 렌더링의 동작을 이해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카툰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크게는 디퓨즈, 외곽선, 스페큘러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절연체와 금속의 표현, 환경 반사까지 모두 고려가 되어야겠죠. 이를 결정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점은 카툰 렌더링은 실사 렌더링이 추구하는 물리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카툰 렌더링에서 사용하는 절연체의 프레넬 표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멀과 카메라 내적을 통해서 각에 따른 변화 그레이디언트를 생성하되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커브가 직각이 될 때 급격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5번의 거듭제곱을 진행하면 이렇게 외곽선만 밝아진 그레이디언트가 완성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여기서 스무드 스텝을 추가해서 구분해주면 좋겠죠. 사실 이 수식은 앞서 설명한 슐릭 공식을 F0에 0을 대입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기존에 작업한 카툰 렌더링에 프레넬을 추가로 입힌 결과 화면입니다. 스페큘러 영역을 제거하고 프레넬만 반영해 봤더니 뒤에서 빛이 비춰져서 밝게 빛나는 후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만 밝게 빛내주는 조명 효과를 립라이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네 영역과 스페큘러 영역을 합쳐서 밝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응용하면 표면이 매끄러운 절연체를 표현하는데 적합할 겁니다. 이번에는 환경 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반사는 큐브맵 원본 텍스처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미지를 계단 형태로 조절하고 단순화 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을 무채색으로 만들어 반영하면 절연체 색상 그대로 반영하면 금속의 환경 반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절연체의 환경 반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맵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경 반사를 주는 것이 카톤이 주는 특유의 느낌이 풍부해지진 않기 때문에 앞서 구현한 방식이 보다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속의 환경 반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종 선택은 아티스트가 할 몫인데요. 사실 환경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맥캡이라고 하는 특별한 텍스처를 사용해서 단순화된 금속 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톤을 구성하는 기본 렌더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얼굴의 그림자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구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만족스러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